사우디가 우리나라 소득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고 나도 뉴스보고 이번에 알았는데 크게 석유때문에 부자처럼 보이는데 삼성한테도 관리도 많고 우리나라 삼성 한개의 기업만큼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인구수가 작으니까 사우디는 사우디 전체가 삼성 하나에 160조인가 삼성이 200조인가 하잖아 못 미친다고 하더라고 사우디 전체로 물이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 석유가 미국이 겁내 뽑고 있잖아 그치 사우디 완전히 거시기 하려고 미국이 역대급으로 석유를 많이 뽑아내고 있잖아 자기네 나라에 있는 거 안정화 시키려고 미국도 대단해 미국 아니었으면 내가 볼 때 기름값 3,000원 4,000원 되지 않았을까 사우디가 감산해서 자꾸 줄이잖아 단신히 미국 때문에 사는거고 천연가스 이런건 90% 넘게 러시아에서 갖고 있더만 LNG는 전세계 대기의 거의 98%를 우리나라상에 먹고 러시아에서 갖고 이야 대단한거야 우리나라 어제 사과도 나오더만 친구야 과일 그 출하조정하는거 그러니까 우리 청과무시장 가면 무슨 청과 무슨 청과 있잖아 이렇게 다 청과들이 있잖아 근데 그거 다 창고에서 쟁이는거야 과일 이런거를 가격을 올린 다음에 어떻게 조금씩 좀 푸는거지 매점에서 가듯이 그걸 추정 60분인가 다큐프로 거기서 어제 방송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 커넥션을 대기업들이 건설 정경동 목사님 보면 어떻게 보면 저거 보니까 그거부터 지교 다 지경으로 돌리는 지교가 지경 식당말로 하면 그치 지경이잖아 어 아니야 그러지 않아 그렇지 자기 대회배를 자기가 방송해주는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거야 세종에 있는 애들이나 이렇게 아 조금 그렇다거나 모양새가 아무리 해도 아무리 유명하고 그래도 라목사나 장목사나 똑같은거 아냐 어 어 끄비달로 끄비달로 똑같은 목사님 아냐 어 똑같은데 어 저기 라목사가 머리가 더 빠져서 그렇지 더 세워서 그렇지 어 저기는 장목사는 머리가 심는건지 가발인지 그냥 더 풍성해져 어떻게 된게 어 영원히 안 뽑히는 걸로 막 심은거야 어 어 겨드랑이 털 이런거 뽑아서 심으면 되나 어 어 안 돼 곱슬대 곱슬대 버리는구나 어 어 아 아 나는 그냥 어 그냥 살라고 머리 빠지면 그냥 살아야지 어떻게 하냐 그래 밀고 다니고 아이고 뭐 누가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아 그래 그냥 뭐 그냥 응 아 아 참 아무튼 대단해 지금 대단해 대단해 아 아 야 너무 귀엽구나 원콜 아 오늘은 그러면은 이제 얼추 다 끝난건가 일이 아 일이 아니고 이제 아이들 오면은 끝인가 무게일 야 근데 삼성 얘네들 뭐 AS 한번 받으면은 시계 왜 이렇게 막 스팸전화들이 많이 오는거 그렇지 아 진짜 정보를 다 팔아먹나 이것들이 하이다 한 번만 아니 서비스센터만 갔다오면 막 이 전화가 평균 열통이 형 어떻게 된게 아 다 틀렸어 가위버 아 하 하 뭐 하나 가위버 다 틀리는거 같아 옛날 전화와 아 아 알았어 응 응 으 으 으 으 으